나는 지금 이 기사를 읽고 그야말로 충격 대 패닉. 나는 원래 윤석열을 안 좋아했는데 윤석열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본인 입으로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과 전과사범 이재명 같은 범법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라는 검찰총장 출신의 강력한 의지로 나는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문재인과 관련된 수사를 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윤석열 그러면 문재인 똘만이었어? 아니 왜 문재인 엄청나게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북한 김정은에게 준 usb. 이거는 그야말로 여적죄.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 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수사하지 말라고 대놓고 막았다 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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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 이거 믿을 수 있나 팩트야? 오 마이 갓. 윤석열 대통령 결국은 문재인 사수 문재인의 한마디로 똘만이었다는 게 이 기사를 통해 확인됐다.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 망했다. 우리가 속은 것이다. 자 지금 이 충격적인 반응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수천 명의 네티즌들 충격 반응. 한마디로 윤석열 난리가 났습니다. 문재인 사건들 수사 자제에 이어 문재인 가족 사건과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윤석열 중단 지시.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던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이 수천 명의 네티즌들의 충격 반응처럼 문재인의 따가리였을까요?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보수 우파 유권자, 유권자분들이 가장 경악해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40 총선거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부정선거에 대해 보수 우파 오피니언 리더들과 국가 원로들까지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전국에 헤쳐나갈 수 있다면 부정선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칼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는 윤석열 자 어쨌든 이 소식은 제가 그전에도 한번 소식을 전달해 드렸었죠 윤석열 대통령 나라 두동강 내지 않으려면 문재인 사건들 수사 자제해야 홍석준 국민의힘 위원이 2023년 4월 7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내외 감옥행 발언에 대해 홍석준 친년 위원은 안민석 위원이 굉장히 실언을 했는데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석준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나라를 두동강 내지 않으려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사건들 수사를 자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친윤인 홍석준 위원은 안민석 위원은 내년 총선 직후 윤 대통령 내외에게 감옥을 갈 것이란 굉장히 실언을 했다라며 공갈 협박이 도를 넘었는데 사과 한마디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민석 위원은 오선이나 했는데 이제 위원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친윤 홍석준 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사건 수사를 일부러 자제하고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은 현실 왜곡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친윤 홍석준 위원은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을 보십시오 정의영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방부 장관 선에서 끝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석준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두 동강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들 수사를 자제하라고 강조했다며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자제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홍석준 위원은 앞선 전직 대통령들도 각종 의혹으로 감옥에 간 사례가 많다라며 계속 이렇게 간다면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계속 들락날락하는 국가로 이미지가 바뀌지 않겠나라고 우려했습니다 홍석준 위원은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기소를 당한 사례도 거론하며 미국 현지 언론에서 해당 관련 이슈에 대해 보도할 때 조롱하듯 우리도 한국처럼 되어간다라고 말하더라며 매우 부끄러웠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안민석 위원은 BBC 라디오 정영신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할 것이라며 그 여파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죠? 점점 안민석 이야기가 맞는 걸로 계속 와전되고 있죠 해당 발언은 민주당 추진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에 대해 논평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 글이 일간 베스트나 국내 웬만한 커뮤니티, 보수 성향의 사이트에 올라갔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국내 최대의 사이트인 DC인사이드에 올라가가지고 소재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천 명의 네티즌들이 이거 뭐야? 문재인, 윤석열, 진짜 윤석열 문재인의 허위무사였어라며 충격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뭐라고 강조하느냐 동아일보가 때린 윤석열의 본질 왜 윤석열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비호할까 또한 윤석열이가 왜 문재인 가족들의 사건에 대해 무마하고 막으라고 했는지 잘 봐야 해 라고 이제 동아일보의 기사를 캡쳐를 해놓았습니다 총선 며칠 후 총선 결과보다 더 놀라운 얘기를 여권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별로 변하지 않은 것 같다는 전언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머지않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수많은 보수, 지지자들이 울분과 절망을 견디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 부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건가? 귀를 위심하면서 그들이 잘못 관측한 것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들의 관측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충격적인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변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16일 국무회의 발언에 이어 17일 새벽에는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설, 파동이 비선 라인의 활동 재개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총리, 실장 설은 공식 인사, 정무, 홍보 라인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의 원인이 한동훈 대표와 당의 잘못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공천 개입을 자제하는 등 당을 위해 그렇게 해 주었는데도 선거를 망쳤다는 것입니다 부정확한 인식입니다 참패의 원인은 99% 대통령이 제공을 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모든 허물을 안고 가야 한다는 도의적, 정무적 차원에서의 표현이 아닙니다 객관적, 실질적으로 분석할 때 거의 전적으로 대통령이 패배 요인을 제공한 선거였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이외에도 패배 원인은 100가지도 넘게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개를 다 합쳐도 총량에서 전체 원인의 1%가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과반수의 미음을 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의 최대 장점이고 경쟁력인 공정 이미지와 정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부인을 감싸고 돌며 사과마저 거부하고 오만과 불통 이미지를 끊임없이 각인시켜준 결과입니다 조국 추미애가 대통령 윤석열 탄생의 1등 공신이었듯 이젠 품하시하듯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추미애 부활에 1등 공신 역할을 해 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느 정권이든 비선 실세로 지목된 인물과 관련한 위혁이 불거진 뒤 그냥 덮고 갈 수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자 충격적으로 역대 정권이 어땠습니까 전두환 때 정경환이 그랬고 노태우 때 박철원이 그랬고 김영삼 때 김현철이 그랬고 김대중 때 홍삼트리오가 그랬고 이명박 때 이상득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사건만 예외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건드리는 걸 한사코 마다하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사건을 예외로 드는지 무마하고 또 막고 있는지 이 충격적인 상황 과연 다음 정권에도 그럴까요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네티즌들이 버릴 게 없는 사설이다 마지막 문단 진보의 아버지 윤석열 문재양 충신담래 구구절절 사퇴 사건 때마다 터져나온 이 소식 맞다 윤석열은 문재인 사람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사건만 예외인 것은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을 건드리는 걸 한사코 마다하기 때문인데 다음 정권도 그럴까 충격, 충격이다 야 새로운 윤석열을 알게 됐다 등등의 충격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소식입니다 DC인사이드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에 윤석열, 제가 울산시장 선고 개입 사건도 수사 중단시켰어요 이게 지금 언제적 소식이냐 하면 시사 직격, 대선 프로로그,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을 만나다 KBS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윤석열이가 제가 울산시장 선고 개입 사건도 수사를 중단시켰어요 더 하지 말라고 이거 뭐냐 이거 뭐냐 Oh my God 윤석열, 문재양, 따가리 어디 안 가네 그러니까 1년에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는 무엇이다 문재인의 따가리 여기서도 지금 검사 인사이동 시키려는 것도 저것도 포함이겠네 결국 수사 끝에는 문재양이라서 헐 미쳤다 미친 윤석열 X새끼 저거 하라고 대통령 뽑아줬더니 저걸 막았다고 미친 국민 배신자 새끼 문재인 충신 윤석열 이런 XX 충격이다 충격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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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공